이직을 해볼까 아유 모르겠어 어디 승진을 해볼까 아유 그것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돈 워리 1일 DJ 김실록입니다 오늘은 4가지 사연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험 기간만 되면 벼락의 신 제우스가 되는 20학번 대학생입니다 20학번이면은 이번 시험도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도피처를 삼아 시간을 보냅니다 시험 기간을 무사히 넘길 공부법이나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시험 기간에만 바짝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어떤 마감이나 다음날 어떤 일정이 있고 할 때 유튜브 정말 많이 보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정말 유튜브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결국은 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꿀팁 하나 드리자면 저도 어디서 읽었는데 주구장창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집중이 안 될 때 15분 집중하고 5분 쉬고 15분 집중하고 5분 쉬고 이렇게 일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 안 될 때는 어떻게든 막 15분간 책 보다가 5분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고 또 15분 일하고 일어나서 막 뭐도 먹고 커피도 타 마시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시험 화이팅 하세요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취업 준비생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표한 회사에 지원을 하면 서류 면접까지 간 후 매번 최종 단계에서 탈락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위 친구들의 합격 소식을 들을 때면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거기까지 가기 정말 힘든 일인데 최종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시고 제가 가까운 언니 중에 물론 되게 예전 일이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정말 빠지는 게 없는데 항상 최종에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돼도 언니가 먼저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안 돼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타공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결국 그 언니랑 되게 어울리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때 제가 취업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거나 연애하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 만나려고 그 회사 들어가려고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모범 답안이라는 게 옛날처럼 있지 않은 시대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 시험 봤는데 그래 우리 브랜드에 언제부터 관심 가졌나 이랬을 때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이 브랜드만 입고 다녔고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번에 취업 준비할 때 처음 이 브랜드를 알았다 근데 이러이러한 면에서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찾아봤더니 마케팅을 이렇게 하고 있던데 저는 사실 다른 부분이 더 부각되면 좋을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 부각시키기 위한 제 아이디어는 이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진솔한 자기 경험에서 출발한 대답들을 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강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20대 후반 여자 직장인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상사가 제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안 될 거라고 잔소리를 하고 악담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마음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만약에 연기를 한다 이런 작품을 제안받았는데 이런 상사 역할이다 라고 했을 때 상상을 그 인물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요 열등감이 되게 있는 인물로 설계를 할 것 같아요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아유 모르겠다 이직을 해볼까 아유 모르겠어 어디 승진을 해볼까 아유 그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당당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부채감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막 미련과 자책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막 씩씩하게 잘 해나가는 사람을 보면 싫은 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하는 말은 자기를 향하는 어떤 후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고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하시려고 하는 일 또 시도하는 일들 더 용감하게 씩씩하게 해 나가보세요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직 고민을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소위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 기회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무작정 잡자니 지금의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하니 고민이 됩니다 배우님께서는 지옥이라는 작품이 기회였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그 기회를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그 중에 하나 앞에 서 계시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설레고 기쁘고 또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아 이게 기회다라는 생각보다 이 일이 진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이끄는가? 마음으로든 아니면 환경적으로든 아 지금 이게 이 일이 정말 나를 콜링하고 있는가? 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더 판단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지옥 같은 경우도 저한테 제안이 왔을 때 기회다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고요 아 그냥 나에게 또 좋은 작품이 왔구나 너무 잘해보고 싶다 재밌겠다라고 참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작품이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작품이 되고 또 작품성도 인정받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의 일일 DJ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으니까 사실 기회가 된 거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기회라고 생각하실 만큼 아마 되게 좋은 일이 눈앞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일이 정말 나를 콜링하고 있나? 한번 마음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잘 되짚어보세요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배우 김신록이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그리고 저의 어설픈 조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